이스브라운 아이씨 왜 이래 이 새끼 이거 왜 이래 이 새끼 이거 아 저 미안하네 이거 아 괜찮아 사과 받아들일게 용기라는 도라인 놀아 자기 캐릭터 되는지 한번 만져보세요 초록기 이거 써놔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뭔지 그래야지 시청자들이 알맞게 비난할 수 있을거에요 야 이거 해주실거에요? 월드부터 해보죠 갑니다 월드 가자 헬로 피코파크 엘스테이지 고고 자 움직이면서 각자 오시고 위에 사람 있으면 못 들어요 어서 반응이 조금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딜레이가 있네 예상해야지 이게 이러고 있으면 진행 안되는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면 혼자 점프 떼어봤자 안되니까 우리가 협동을 해야된다 떨어져도 안되는구나 네 내 위로 초록이 위로 가야 초록이 초록이 위로 딱 1픽셀 걸치기 아니 누구지 방금 자 이렇게 올라갈까요 자 계단을 만들어 파란색 확인 오케이 약간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딜레이에서 미리 미리 점프 점프 자 이런식으로다가 너무 쉽죠 아 열쇠 탑 싸야돼 먹었다 오케이 5가 이제 5명이 다 타야 체인이 안된다 이기적이다 다 올라가야하네 자기밖에 모른다 자 그래서 끝까지 올라야 기다려 갑시다 쭉 가 오케이 오케이. 열쇠를 문 열어. 열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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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다. 제가 좀... 쉽네. 사실 전에 옛날에 한 번 깼는데 이제 감각이 돌아오네요. 네. 자 1초. Let's go. 자 이제 생각을... 아 잠깐만 벽에 붙어서... 아 이렇게 밀어야 돼. 열쇠를 벗고... 아 내가 먹었네? 네 열쇠를... 근데 이렇게 뺏어집니다. 뺏어지네? 밀어? 얼어? 아 이게 앞을 하겠나? 응. 다섯 명이... 그래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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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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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밀어 밀어 밀어. 쭉 밀어봐 그냥. 오케이. 아 쉽다. 자 이거 자...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이거 원리가 뭐지? 내가 못 가잖아 그러면. 일단 이제 해봐요. 이렇게 하면은 봐봐. 내가 못 간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빠꾸. 자 지금 들어간 사람 누구죠? 다시 나와! 이렇게. 여기 세 명이 올라가 있어요. 오케이. 여기 두 명만 있으니까. 가자. 가십시오. 너무 자극이 없는데요. 이렇게요? 점점 어려워지긴 해요. 더 가봐야... 점점... 자극 좀 드릴까요? 원래 이게... 아니 아니요. 일부러 그 자극은... 더욱 자극을 낮추는 거예요. 가짜 자극. 이게 좀 재밌게 하려면은... 서로 막 화내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일부러 지금 자극하려고 하는데... 가짜 자극? 그냥 짜증나게만 할 뿐이야. 하하하하 아 짜증난다. 한 명만 할 뿐이야. 하하하하 이리 오고 이러면서... 짜증나게 말아야. 하하하하 위에 두 명 올라와야 돼. 두 명. 한 명. 두 명 더 올라와야 돼. 두 명 더. 왼쪽에. 왼쪽에. 짜증나게 말할 뿐이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왜 밀어 이거? 제가 밀어. 제가 가짜로. 한 명 한 명. 한 명. 가짜 자극 주려고 지금. 아니. 하하하하 한 명 더. 나 진짜 잘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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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명. 아니 올라갔어야지. 아니 어디? 주황색 누구임? 아니 가짜 자극 그만. 가짜 자극 너무 주의하려고 지금. 다시! 가자 가자. 못 오는데 못 오는데. 할 수 있어. 올라가. 올라가. 뛰어 뛰어. 아 그래. 이제 진짜 자극 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이제 확.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한 명이 승무원을 해야 돼. 한 명은 버티면서 올라가고. 승무원할게요. 다음 손님. 점프. 가짜 자극 그만. 지금 치매 예방 센터라는데. 가짜 자극 그만. 줄이 생겼다. 잘 이어지게. 안 꼬이게.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 딱히. 버텨줘. 이렇게 돼도 버틸 수 있는 거지. 끌어오세요. 초록색. 땡겨 땡겨. 나무도 올라갔을 때였었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제부터. 늘어진 게 맞아. 늘어져서 저기. 파란색까지 늘어져. 가짜 자극 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둘 다 늘어져서 파란색이 먹어야 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진짜 자극. 진짜 자극. 진짜 자극 오고 있어 지금. 뭔가 이상하다. 3명까지 올라가야 돼. 3명까지. 됐다 됐다. 박아가. 자 이렇게. 오케이. 끌어 끌어 끌어. 그렇지 아래 3명 있는데 당겨질 리가 없지. 그럴까. 굿. 굿. 좋아. 살짝 진짜 자극 나오고. 어 뭐야 왜 또 끈 풀렸어 지금. 뭐야 저거. 못 던진다. 아 사망. 이게. 아 이거는 아 리셋 되네? 아. 다 같이 다 웃음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야 그럼 머리 위에 한 명으로. 아 얹어서 그래 그래. 탑 써서. 내가 맨 밑에서. 오케이. 얹어 얹어. 됐어 됐어. 가둘 줄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다 같이 조금씩 가야 되는데. 자 하나. 가면 돼. 가면 아 다 옮겨주네. 오케이 오케이. 점프 점프. 빨라 점프! 아, 저렇게 하면 안 돼. 아, 가짜 자격이었어. 지금 무조건 탑 써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탑 써야 돼. 아까 올라가는 걸로 충분하지 않다. 이거 있잖아요, 잠깐만, 잠깐만. 우리 이거 할 때는 반모로 할까요, 반말모? 왜 이렇게 반말로? 좋아, 좋아, 좋아. 반모, 반모. 자, 내가 나 아래 갈게. 아, 그래. 올라와. 올라와! 가고, 가고. 반말로 할까요? 가고. 자, 간다, 나 간다. 빨강이 찔 준비해. 빨강이 찔 준비해. 빨강이 찔 준비해. 점프해! 점프! 아! 아니, 빨강을 믿어야지. 날 못 믿었어. 아니, 믿었어야지. 아니, 빨강이 믿으면 안 줬어. 아, 믿었어야지, 그래도. 아니, 저기 저거 헷갈릴 게 너무 맛있어. 빨강아, 너랑 나랑 해야 된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안 멈춰, 나 안 멈춰. 오케이, 좋아. 오케이. 안 멈춰. 가, 가, 가. 아! 아, 가짜 자극 왜 자꾸 주려고 하는 거야. 왜 가짜 자극 주려고 하는 건데. 아니, 거기서 기교를 부리지. 아니, 왜 그러는 건데. 아니, 그 팀에 대는 건데 거기서 기교를 왜 부리지. 네가 그렇게 게임을 잘해? 혁동이야, 혁동. 자, 간다. 빨강 잘해야 돼. 자, 간다. 출발. 나선 잘하자. 그렇지. 한 번 또 있어. 한 번 더 있어. 자, 이거는 가자고, 이거는 가자고.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자, 이것도 이제. 야, 떨어져야겠구만. 두 명까지 내려가면 이게 잡힐라나? 아, 근데 이게 뛰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맞아. 처음에, 처음에 뛰어야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둘이 동시에 뛰어내려가지고 이렇게 펜듈러처럼 이렇게 샥 해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작 운동해야 돼. 그렇지. 아, 잠깐만. 아, 미안, 미안, 미안. 내가 딱 버텼어야 되는데. 내가 혼자, 내가 혼자 뛸게.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해서. 자, 가봐. 둘이, 둘이 동시에. 둘이 동시에. 셋. 뛰어, 뛰어. 자, 버텨, 버텨. 버텨, 버텨. 야, 좁자, 좁자. 야, 살린다. 야, 살려. 야, 살려. 야, 살아. 야, 살아. 야, 살아. 야, 살아. 야, 살아. 야, 해냈어. 아, 이렇게 하면 힘이 센데 안 튕겨나가네. 그럼 버텨야겠다. 자, 다시, 다시, 다시.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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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끝, 짜잔.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야, 나이. 이거 가짜 자극이 너무 심한데 이거. 아니, 이거 섞어서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섞어서. 껴가지고 봐. 억지 늘리기. 아닙니까? 자, 해봐, 해봐, 해봐. 땡겨, 땡겨, 땡겨. 할 수 있어. 내가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됐어, 됐어, 됐어. 야, 땡겨, 땡겨, 땡겨.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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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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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조심. 정기조심. 자, 한 달, 살살, 살살, 살살. 살살. 똥색, 똥색깔, 똥색깔.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땡겨, 땡겨, 땡겨. 하나, 둘, 셋, 하나, 셋. 됐어, 됐어. 벌써 자극이 좀 세네. 이제, 이제 좀 약간 느낌 오기 싫어. 먹기 시작했어, 좀. 일단 가봅니다. 간다, 간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일단 가봐. 가봐, 보라색.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아, 이거, 이거. 아, 알았어. 이제 색상, 상각형으로. 상각형으로. 인도 영화처럼. 파란색, 또 뭐하지? 아, 누구야? 아, 지금 초록색, 저. 아, 지금 내 생각에 지금 초록색은 자기가 무슨 색인지 모르는 것 같아. 개념으로, 개념으로, 개념으로.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간다, 간다. 하나, 둘, 셋.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다 훔쳐서. 그대로. 먹고. 먹고. 들어가고. 오케이, 갑시다. 쉽다, 쉽다, 쉽다.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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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좀 자극 있는 스테이지로 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고자극, 고자극으로 가자. 고자극 스테이지 뭐. 타임리미트의 자극이다, 이거. 고자극. 아, 약간 자극일 수 있겠다, 이거. 고자극, 고자극. 타임리미트의 자극. 맞아요, 이거 자극이야. 이거 뭐야? 자, 시간 안에 다 먹어야 돼요. 아, 돈 다 먹어야 돼요. 자, 힘을 합쳐 다 먹어야 돼요. 오케이. 됐어, 다 왔어. 열쇠, 열쇠, 열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아, 추운데? 아니, 저기 열쇠를 왜 이렇게. 자리 내. 아, 빨리빨리, 들어가. 뭐하냐고 파세. 아, 나. 됐다, 됐다, 됐다. 뛰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자, 문 앞에 치어. 비켜, 비켜, 비켜. 가자, 열쇠, 빨간색, 빨간색. 아니,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아니, 빨리. 복색. 아니, 지금 가짜 자극, 진짜. 가짜 자극 멈춰야 돼. 열쇠를 줘. 아니, 그러니까 열쇠가 들어갈 때까지 아무도 가지 마, 그냥. 아, 지금 열쇠가 뒤로 밀려나니까.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하자. 자, 이제 전략 생겼어. 아, 전략 생겼어. 아, 아, 아. 아, 생겨, 생겨. 아, 전략 생겼어. 세개, 세개로. 아, 점프하지 마. 밀어. 탑사, 빨리. 노란색이 위로 올라와. 자, 노란색 위에 주황. 오란색, 자. 파란색이 올라와. 오케이, 이제 노란색 간다. 아, 아. 가보고, 반대로. 됐다,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자, 빨간색, 파란색. 아니, 파란색, 파란색.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파워하자, 빨리, 빨리, 빨리.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나이스. 뭐야, 이거. 아, 이거 좀, 이거, 그거다. 아, 이거 버튼 누를 때만 시간 늘어났는데. 이거 누르고, 위로 가고. 중간에, 노란색이 한 명이 축하해. 아, 그 다음에 중간에 한 명 들어가고. 여기, 여기 올라가야 돼. 아, 세 명 쌓아서 중간에 한 명. 빨간색. 내가 가, 내가 가.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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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시간, 시간, 늘리고. 다시 받아.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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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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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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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안 싸. 아, 내려가, 내려가, 빨리 가, 빨리 가. 열쇠, 열쇠부터. 주황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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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 열쇠. 됐어, 됐어, 됐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여기, 여기, 여기. 오, 나이스. 한 짜잔. 엄청 일겁다. 이거 초기통 게임이 아닌데. 어, 뭐야 이거. 아, 그냥 뭐, 막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막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띵띵으로. 띵띵. 아싸. 여기 못 띵어, 못 띵어. 저기는, 못 띵어. 해소야겠다. 아. 한 명 더 있어야 돼, 한 명 더 있어야 돼. 올라와, 올라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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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파악했습니다. 아, 바로 아래 새끼. 가락국수, 열쇠 올라가. 위에서 안 가면 안 돼, 위에. 위에부터 먼저, 위에부터 먼저. 위에서 안 가면 안 돼, 위에. 위에서 안 가면 안 돼, 위에. 내가 올라가, 내가 올라가. 초록이 올라가, 초록이 올라가. 아악! 아악! 됐어, 됐어! 3초! 2초! 열쇠 빨리, 빨리, 빨리! 아아아악! 아악! 아, 오케이, 오케이, 거기 쌓고. 내가 할게. 그럼 왼쪽으로, 왼쪽으로. 먹고있어, 오른쪽 갈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빨리, 빨리, 가을 때 가을 때. 됐어! 비켜봐, 비켜봐! 됐어, 됐어! 들어갔지 마! 이거 진짜 자극이었어. 진짜 자극이었어, 자극. 제가 올라갈게요. 더 위로 끝까지 끝까지. 올라가.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Let's go! Let's go! 고자극. 됐다, 왔다. 아, 이거 원치 워트. 이거, 이거, 이거. 물에서 비켜. 이건 쉬워, 이거. 아, 왜 이렇게 쉬워? 파일 리미지가 이정도면 나머지는 더 쉽겠는데?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뱅끝! 라스트! 라스트 파크! 아, 이건 다 공격 뛰면 어려울 것 같아. 이 정도는 해야 자극이 오지. 하하하하! 이야, 딱 빠르구나, 이거. 야, 2명 죽어. 야, 내 파랑이 나아. 아, 한 명이 지금 벽을 세우고 있네. 뛰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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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봐. 라인하르트. 아, 총 세기 라인하르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내가 저걸 먹어.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다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이걸 밀어, 밀어. 튕겨, 튕겨. 밀어서 한 명이 없어도 되지. 없어졌어, 없어졌어. 아니, 그러니까 아래에 대주는 사람이 한 명이 없어졌어. 아, 저거를 버튼 위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상자를 버튼 위에 올려가. 그럼 점프가 되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올라갈게, 내가 올라갈게. 보여줘, 놔. 내가 밀어버릴게. 이게 맞아? 아닌가? 아, 한 명이 있어야 돼.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뭐지?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네. 아니, 그냥 광패면이 막는 사이에 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돼, 그냥. 내가 보기엔 다시 해야 돼. 아, 뭐? 와, 마지막 스타일을 한 번에 가니까 되게 괴롭다.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그럼 내가 아닌데? 아, 바뀌었어, 빨간. 빨간이 됐네? 파랑이야. 한 번 끝까지 한 번 가봐. 맵 탐색을 한 번 내보자. 그 방색이. 여기 오고 있을 테니까 아냐, 아냐, 아냐. 나머지 점프 올라가 보세요. 자, 자, 우리, 우린 남고 일단. 또 시험. 아아. 그럴 수 있지. 아니, 이게 눌렀어. 점프 뜯은 게 뭐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자, 일단 쭉 가서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 봅시다. 나도 올라가 봅시다. 어. 일단 방패면 올라가 봐. 올라가? 어, 올라가 봐. 올라가고 탑을 쌓으면서 거기서 하고 이제 빨강이가 열쇠를 먹고. 아아. 우선 열어놓을게, 열어놓을게. 어. 일단 이렇고. 방패면 내려와 보세요. 내려와. 나 왜 안 나오고. 어, 잠깐만 이제 내가 어떻게 나가는 건데. 아니, 이를 놓은 다음에 방패. 아, 이를 놓은 다음에 방패가. 방패가. 방패가 1, 이를 막고 있고. 어, 막고 있고. 막고 있는 동안. 아아.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파란색 올라가. 나머지, 나머지 점프. 얘네? 아니, 내가 할게. 가고. 넘어가고. 가고. 나 좀 움직일게. 아, 파란색 올라가. 올라가서 열쇠를 먹어 그냥. 일단 열쇠를. 파란색이 점프하면 먹을 수 있어 그냥. 파란색이 점프해서 먹어. 어어. 열쇠를 열어. 파란색, 오케이. 어? 들어가면 어떡해! 나와, 나와, 나와. 빨리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아, 왜 화를 흘러요? 주황색이랑 초록색이 저기 위로 올라와 줘야 돼. 그래야 왼쪽이 보일 거 안 돼. 자, 그럼 최대한. 잠깐만, 안 돼, 안 돼. 이게 진짜 이게 세밀하게 짜증나게 만들어놨네. 다 넘어가고, 중력은 넘어가고. 주황색이 밀어버려. 밀어버려. 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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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버려. 됐어 됐어. 읽어, 됐어. 이렇게 하고, 다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여기 이쪽으로 다 넘어가서 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올라와. 올라와. 올라가고. 잠깐만,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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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올라가게 하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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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동작 찍지 마! 동작 찍지 마! 동작 가면 돼, 동작 가면 돼.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 이러면 두 분이 못 올라가. 가만히 있어, 파란 가만히. 가만히 있어. 아니야, 돼. 됐어, 끝났어. 이제 끝났어. 끝난 거야 그냥. 우리 해낸 거야. 별거 아니네? 됐어, 됐어. 마지막 세이저 어려우신가? 오, 바람 불어, 바람 불어. 마차 자국도.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뭔가 이상한데. 바람 부자, 바람 부자. 야 이거 어떻게 피지컬인데. 아 이거 그거네. 뛰어내린 다음에 위에서 먹고 딱 내려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처음으로 돌아오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탑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닐까? 쌓아서 선풍기까지 간 다음에 선풍기 바람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나? 여기서 탑을 쌓아야 돼. 이거네. 계속 여기를 유지하고 있고. 돼지까지 못하는 사람? 초록색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이거. 진짜 역겹다. 초록색 뭐하는 거야? 초록색 무슨 자극을 원하는 거야 지금? 네가 원하는 자극이 뭔데? 지금 어떤 자극을 원하길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야 맞죠. 뭘 팔 오는 건지? 네 좋았어.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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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내가 어떻게 해? 어쨌든 어쨌든 세이프했어. 세이프 포인트 나왔어. 저거 줄 필요 없어. 저거 줄 필요 없어.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올라가 올라가 파란색 올라가. 돌아온 거야. 돌아온 거야. 됐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잘 좀 합시다. 에이 재밌네. 아니 저거 나만 점프가 이상해. 맞아 맞아. 그런 거 같아 좀. 한 양만 한 대 한 양만. 어 뭐야? 슈팅 게임? 어? 자 이거는 모두 다 한 번 할 때까지.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이건 뭔지 알았어. 자기가 밀 수 있어 다른 사람. 이게 아래 길막을 하면 못 내려. 못 밀어. 알아서 눈치껏 해야 돼. 한 줄 서기. 한 줄 서기. 한 줄 서기. 한 줄 서기. 아니 그... 아니 초록해. 말하지 말고 그냥 게임을 해. 빨강이가. 빨강이가 자꾸. 아니 어차피 이게 지금 대답에 해결이 안 돼. 지금 이거 알아서 잘 해야 돼. OK. 많이 비어질게. 움직인다 이게. 게 어려워. 조글아? 조글아värm 청장 zustativ. 이제 아니야. 좋게. 됐다. 수웠어? 우와 이거 시간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243 시간 띵지가 어려워. 응. 능지가 어려워. 능지가. 피지컬은 우리 피지컬 판이야. 피지컬은 한 판에. 피지컬 판. 이게 막판인가 봐. 어어어. 어어어. 움직여. 강제 스크롤. 강제 스크롤. 강제. 강제 점프. 아. 또 천국이야. 아. 아니 이게 못 껴져. 안 껴져 이게. 밑값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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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게 시간이 없네. 자 이게 시간 없어. 자 잠시만. 탑 싸서 가야 돼. 조금 빨리. 두 마리까지는 해야겠다. 마지막 페이지. 깔끔하게 끼고. 마무리. 점프. 블록킹. 아 뭐예요. 김아. 아 씨. 피지컬로 게임을 해. 진짜 전형적인. 막자를 하네. 여기서 그냥. 두 개. 두 개 해야 될 것 같아. 두 개. 잠깐만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쩜 눌러주면 된단 말이야. 맨 마지막에서. 탑을 쏴. 탑을 쏴. 빨리 쏴. 빨리 쏴. 간다. 간다. 빨리 빨리.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지. 안 돼. 빨리 가서 눌러야 돼. 까비 까비 까비. 빨리 가서 눌러야 되네. 가 가 가. 미쳤다. 밟고. 자. 빨리 이제. 방심하지 말고. 위로. 자. 노란색이 뛰어. 노란색이 뛰어. 뛰어. 기다려. 가. 뭐. 야. 왜 뛰는 거야. 왜. 뭐 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손이 밀었어. 지금. 컨트롤러를 가만히 두는 걸 못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도. 왜 이렇게 안 보는 손이 많아. 슬슬 가짜 잡을까. 아니. 일부러 아니라고. 일부러 아니라고. 근데 내 키링은 점프가 좀 안 좋아. 괜찮아. 노란색이 뛰어. 노란색이 뛰어. 빨리 뛰어. 갈게. 자. 천천히 천천히. 자. 온동으로 가자. 됐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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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다 가야 돼. 다 가야 돼. 다 가야 돼. 다 가야 돼. 괜찮다. 늘려. 늘려. 늘려졌어. 가자 가자 가자. 이거 뗄 수 있어? 간짜 자국. 다 가. 그리고. 바로. 스무스하게.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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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 보였어. 안 보였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건 솔직히. 인정. 인정. 캐토피 인정. 빨리 놔. 나도 돼. 오케이. 자 캐토피 나오니까. 조심. 캐토피 조심. 뛰어 뛰어 뛰어. 아유. 이거. 반응이 느리네. 아 예측해야지. 노란 캐릭터는 반응이 느려. 아 반응이 느려. 예측했어야지. 근데 내 키링은 점프가 좀 안 좋아. 할아버지. 이렇게 이거 늘면 점프 남아요. 이거. 이 버튼이 점프야. 내가 점프가 안 좋아. 그걸 누르면 점프가 나가야 할아버지. 점프가 안 좋아. 점프가 안 좋아. 자. 바이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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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애골레. 자 자 캐토피 온다. 아니. 아니 왜 이거 피했잖아. 캐토피 했잖아. 반응이 느려. 빨간색 가 가 가. 내가 앞장인데. 나 그냥. 아 아 아 아. 아 지금 지금 에이징 커브 왔어. 잠깐만 기다려 봐. 에이징 커브라는 거는 이제 다시 올라온다니까. 그럴 수 있어. 나 스테이트 모습 봐서. 맞아 맞아. 나 감기 걸려. 옷 벗으면 될 일이지. 아. 같이 벗어. 같이 벗어. 그냥. 오케이 갈게. 연습해 먹어줘. 바로 해야 돼. 저거. 뭐해. 세븐 이 365 zomb전. 아이 мик 마개촌. 마개촌 들어 가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아니요! 아니! 안 보여! 넌 마개촌에 들어가! 아니 바랑이가 자꾸 들어왔다 앉았다니까! 마개촌에 들어가! 바랑이! 움직이지 마라! 빨강할게! 초록! 초록! 아! 아! 노랑이 새끼같아! 아! 콩문가 새끼 정신을 못 차려 이거! 아니 계속 바꿔! 아! 초록색!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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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바꿔야지! 자막 바꿔야지! 나 뭐였지? 나 뭐였지? 노란색! 다들... 어휴 알고 있을거야! 자, 집중합시다! 집중합시다! 노랑 가고! 빨강 가고! 먹었고! 순서대로! 차간 거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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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자, 침착하게 끼면 돼! 침착하게 한 명씩! 멀리 한 명씩! 길막하지 마! 아! 눈! 날라구 씨! 도트 푸쉬! 아니 뭐 동학키로! 푸... 도트! 중학교 안 나왔어? 푸쉬! 아니 근데 저거는 나 영어가 약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차간 거리 유지!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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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고 싶어! 누구야? 아! 아, 나야? 아! 나 틀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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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 틀어드렸어. 어, 귀신 틀어드렸다 지금. 춘잡 귀신 들렸다 지금. 좋아, 좋아, 좋아. 됐다, 됐다. 오, 쉬워, 맨날. 가자, 가자, 쉬워. 어, 왠지, 왠지 여기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아, 여기. 빨리 가야 돼. 뒤에 막혀, 지금. 빨리 갑시다. 여기 뒤에 정체가 있어서 안 돼요. 됐어, 됐어. 빨리 빨리 가야 돼. 자, 돈부시, 돈부시. 돈부시, 돈부시. 다시 가, 다시 가. 돈부시. 됐어, 됐어. 돈부시, 돈부시. 닿았어, 닿았어. 돈부시. 이 뭐랄까 이게? 됐어, 됐어. 됐어. 아, 지냈어. 자유놈인 줄이야. 이게 마개촌이다, 이거. 다리 저래요. 아니, 딴 게 마개촌이 아니라. 아니, 나, 나게촌 왜 해? 여기가 마개인데, 지금. 아, 다리 저래요. 아, 너무 고자극이다, 이거. 아, 나 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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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이씨. 지리 지리 쳐다 지금. 지렸다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입력 딜레이 때문에 더 어려웠어. 딜레이 없었으면 금방 깼을 거야. 딜레이 있어서 근데 좀 다행이야. 그러니까요. 제일 재미 뽑아야겠다. 딜레이 없었으면 사실 흰 게 될 게 없어. 알겠어. 딜레이가 사실 나중에 좀 고마웠어.